내 남편이 그쪽한테 뭘 조심해야 되는데요. 네 남편이 내일 스토킹해.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 그래. 걱정스럽네요. 상담치료 같은 거라도 받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걱정스러운 건 너야. 내가 말했지. 너는 이렇게 오래 모른다고. 그런 식으로 나를 흔들어보고 싶은 모양인데. 너랑 싸우려는 게 아니야. 네가 모르는 걸 알려주려는 거지. 네 남편 잘 잡아. 제발 부탁 좀 하자. 자캐스터 806 지표로 침대can 지표로